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환하게 인사드리기가 껄끄러운 주식시장입니다. 일주일 내내 시장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런 시장에서도 전문가들은 종목 추천 잘하고 있을까요? 추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르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2150선도 더 뚫고 내려가는 코스피인데요. 외국인이 고집스럽게 매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살 때가 있으면 또 팔 때가 있는 거고요.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돌파가 안 되면 항상 반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빠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이제 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까지 여기서 큰 상승폭을 한번 기록을 했는데 이때 매수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들어올렸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전기전 접종이 많이 올랐죠. 그거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올렸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범위가 2150이고 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여기에서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수가 새롭게 유입이 돼줘야지만 지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 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우리가 여기가 아 이제 바닥이다 그렇게 논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저가 매수세라고 하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보셔야 되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자 고가군력 자체가 이제 750포인트인데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다시 한번 750포인트까지 한번 코스닥을 붙였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흘러내려 버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이런 박스권 상단을 한번 더 터치를 해줬다는 것은 시세가 상당 부분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다시 한번 나타나줘야 되는 자리에서 뭐랄까 이제 반등이 어때요. 반등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반등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를 냉장하게 바라봤을 때는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저는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당장 한 달 안에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결국에는 75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브렉시트 승인 투표라든지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 갈등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을 잘하고 있을까요? 더블체크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다수의 전문가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추천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금요일장에도 코스닥 종목들이 전광판에 가득 메웠습니다. 전일장 추천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4개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화일약품, 이노메트리, SFA, 코스템 4개 종목입니다. 아주 추천을 잘했거나 좀 못했거나 이렇게 주가가 확 갈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한번 더블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당장 오른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가 있어줘야 됩니다. 화일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중에 이 종목 2.5%나 하락했던 종목인데 왜 선택했는지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화일약품, 저는 생소한 업체입니다만 이 전문가는 관련해서 미국 암학회 개최를 기대하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항암제 특집했을 때 이 종목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없었죠.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2015년 이후에 연매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일약품에 대해서 암학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보조치료제가 암에 대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네릭이라고 우리가 복사약을 제네릭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네릭 업계에서 상당한 뭐랄까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뭐랄까. 벌써 투자 포인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암학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일약품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화일약품이 이 암학회에 대해서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우리 안시내커가 안시라고 해가지고 안중근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중근에서 후손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굳이 이거를 여기 갖다 댈 필요 있나. 결국에는 차트 보고 추천했다는 것을 돌려가지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암학회 관련해가지고 발표하는 기업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저희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금요일에는 암학회에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때 항암치료제 관련. 항암제특집이었죠. 네. 그렇죠. 암학회 관련해서 발표하는 기업은 여기에 있는 이 기업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B1까지는 3월 29일.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밑에는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거는 이제 2018년 미국 암학회. 우리가 2019년도는 앞서 봤던 그 그림이고요. 2018년도에 또 암학회에서 발표했던 기업들이거든요. 작년이죠. 네.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뭔가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자체는 우리가 약 1년에서 2년 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암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기업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두 군데 보시더라도 앞서 봤던 화일약품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얻어 걸리도록 어떻게 해서도 한 번 더 엮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노려있는 자리에 함께 만나볼게요. 아, 급등락이 정말 상단했어요. 네. 이게 주봉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일본 안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주가가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전문가 분 입장에서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붙였을 확률이 높고 실제적으로 이제 암학회 관련이라면 이것보다는 다른 기업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대부분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네릭 관련 업체거든요. 그러면 이 제네릭 관련 업체들은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크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를 한다면 우리가 심리학 개발이라든지 항암, 그리고 암학회 관련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나왔습니다. 미국 암학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저희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모아온 종목입니다. 4개의 종목 역시나 선정이 됐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의 콘텐츠리가 뜨는데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더블 OK 나온 종목 아시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3개 중에 골라볼게요. 네,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추천하면 그때는 주가 좀 조정 나옵니다. 하창 나올 때 주가 거꾸로 갔다. 네, 그렇죠. 그러면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눌림목에 대한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 가격대를 보면서 대응을 조금 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것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하셔서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똑같은 기업으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피에니 솔루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게이 증권방송에서 추천된 종목입니다. 피에니 솔루션, 다시 보는 2차전지라면서 추천을 했는데 지난주 장수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약 4% 가까이 수익을 준 종목인데 왜 추천함에 빠질까요? 오늘 장중에 4% 가까이 하락하더라고요. 추천 잘한 거 맞습니까? 아니, 왜 계속 그러세요? 아니, 시장일을 빠지면 틀릴 수도 있죠. 시장일 마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안 시장일 건의 실수 안 하세요? 해요.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제가 좀 더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분들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고요. 대신에 저도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은 양해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피에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다시 보는 2차전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에니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후공정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피에니 솔루션은 결국에는 어딘가의 밴드 업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주가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SD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가 삼성 SDI나 LG화학이다. 이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고가군역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못 넘어가고 지금 다시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도 같이 보시면요. 지금 주가 자체가 40만 개까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독자적인 부분으로 피에니 솔루션만은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악재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삼성 SDI라든지 이 LG화학 자체의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피에니 솔루션이 주가가 현재 다시 한 번 더 고가군역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실적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 3월 달로 접어들면서 테마라든지 재료라든지 아니면 계절적 분위기가 더욱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피에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포스코 캠텍도 한 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지금 포스코가 포스코 캠텍이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모멘텀이 될 만한데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포스코 캠텍. 네. 1집 머티리얼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넘어가지 못하고 또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투매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피에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 자체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주가 잘 가야 장비주도 따라갈 텐데 일단 소재주 자체의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동상이몽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다음 오전장 종목도 함께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동상이몽만 나온 상태라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더블 OK 나올 종목 어떤 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항상 이것도 전일은 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수익을 보려고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연속적인 시세를 항상 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I3 시스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실어주실 종목 I3 시스템. 먼저 의견 밝히고 들어가고요. 너무 생소하신 기업일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형 S-LAY도 만들고요. 군수나 우주항공 보안 시스템에 쓰이는 적외선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자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까지 한번 전해드리자면요. 방위산업청이 45년 만에 방산 원가라든지 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들 업종 분위기 좋습니다. 관련해서 또 묶여서 주가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I3 시스템이 앞에는 군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치과형 의료기기에 관해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적외선 장치를 납품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치과형 의료기기에도 적외선 장치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군수용품에 대해서도 적외선이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적외선에 포함되는 부분이 또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잠수함이나 아니면 배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앞에 적외선 장치가 달려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배가 선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에 대한 좋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의 주가를 크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까지 꾸준히 빠져왔었거든요. 그러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5,000원대, 3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5,000원까지 약 6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 긴 2평선, 굵은 2평선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월선인데 10년 동안의 주가 평균 추이거든요. 10년 동안의 주가 평균 추이보다도 하단에 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 부분 하단 권역에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세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고 1봉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 한 번 같이 보시면 어머, 2만 원 계속 힘들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 자체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리가 한 이 정도 자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한 18,700원에서 18,500원 정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는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를 한 이 정도 부근으로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더블 OK 나온 종목은 I3 시스템이었고요. 엔터주에 대한 긴급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 씨가 성접대 관련해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에 YG의 엔터테인먼트 SM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이 멈추질 않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강연회 때마다 말씀드렸죠. 엔터주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엔터주가 무형의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인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뭐랄까, 돈을 원활하게 유통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엔터주를 조금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되는 전략, 관망에 대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의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